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윤석열 대통령은 면직으로 물러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전 홍보수석이자 현윤대통령실 대협력특별보좌관 이동관으로 내정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이동관, 그는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로 변신해가며 언론장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로 꼽힌다 당시 미디어법 날치기와 종편탄생, 장현주 KBS 사장 해임, 광업병포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낙하산 반대 투장 YTN 기자 6명 해고 등이 벌어졌다 KBS, MBC, YTN의 이사들과 사장을 끌어내려 방송독립성과 언론자유를 짓밟았던 공영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방송장학 기술자란 멸칭이 있는 자이다 이동관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 공보단장을 했고 이명박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 및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지난해 3월부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 됐다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됐다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지수는 날개없이 추락했고 수많은 언론인이 해직되면서 한국언론의 흑역사를 쓰는데 앞정선이가 이동관이다 이런 사람을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 방송판을 윤석열 정권의 친위대로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동관 그에게 정순신 시즌2를 연상케 하는 더글로리의 실험판 같은 일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였으며 관련된 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이동관의 아들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구인 한아고를 다녔다 2011년 이동관의 아들은 같은 반 학생 삐곤의 머리를 300번이나 넘게 머리채를 잡아 책상에 내려 찍는 등 끔찍한 폭행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학폭이 발생했는데도 당시 학교는 이동관 아들을 처벌하기 위한 학폭이 조차 열지 않았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당시 청와대 고위관리였던 이동관이었기 때문이다 폭행은 지속적으로 자행됐다 폭싱헬스를 배운 뒤 연습을 한다며 피해자 학생을 침대에 눕혀 밟고 자신을 즐겁게 해달라며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고발된 해당 사건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이동관 아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 학생은 시험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잠들 때까지 잠을 못 자게 했다고도 증언했다 나보고 X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A가 나를 때렸다 A가 기숙사 복도에서 X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나는 X와 싸우지 않았는데 A가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때렸다 저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 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습니다 A가 A를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X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습니다 A가 복싱과 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은 이런 사실에 대해 너무 심한 구타에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큰 처벌이 없었다고 밝혔다 작년에 X가 너무 많이 구타당하고 힘들어해서 제가 X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정순순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으나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사건으로 낙마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면직 정격적인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홍보수성대정 등 마치 군사 작전하듯 언론계 장악에 나선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포털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학폭가해자 포모를 국가 중책에 맡기는 부실한 인사검증을 한 것일까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와 언론 환경에 대한 폭력과 폭보를 시작하여 한다 그것도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 이동관을 통해서 말이다 그의 아들이 학폭의 가해자였듯 언론폭력을 향한 가해자로 이동관을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윤석열 또다시 대한민국 언론장악이 시작됐다 정격적인 이동관은 그의 아들이 학폭력을 향해 주신 것일까 그의 아들이 학폭력을 향한 가해자였듯 언론인과 각각의 학폭력을 향해 주신 것일까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학폭력을 향해 주신 것일까